???? 도대 다 죽었다 풀 쓴다 아! 뭐야 이길만해 이길만해 다행이다 미안 미안해 미안해 잡아주셨나요 오 미게도 먹어두자 와 리신이 추접한 새끼 여기서 노리고 있었던거 봐 닥쳤던 개가 되어버렸죠 오 오 오 오 와 와 이거봐 이게 지금 제때 정리했으면 쓰고도 남았지 벌써 어 쓰레쉬 저기있다 혼자 남았구나 귀여운 녀석 불까지 써버렸죠 불가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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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아 씨 밟아서 풀었나 갔어. 쫓아가는 게 좀 위험해질 수도 있는 것 같기도 하고. 바나도 맡겨야겠다. 됐다. 아이고. 아이고. 아 이거 못 막을 것 같은데. 아이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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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고. ustba. 아이고. 물 acab knit. 아이고. 야С. 어. 이따가 치고. 이따가 치고 단결 가능하다. 아 근데 후반 오니까 굶주린 사냥꾼 없는 게 되게 헐퍼럽네 야 나 살려줘 아 비가깝다 저거 황금 이렇게 싸우면 못 이기지 않을까요? 아 이거 진짜 끝날 것 같은데 50초라 이걸 어떻게 막아 아 못먹는데 아 근데 안 돼 안 돼 안 돼 아 바텀 영향력 없을 때 게임 끝났어야 됐는데 게임 길어지니까 답이 없네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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